네 네 네 15년 동안의 태권도 경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차없이 경고해봐 여고 하나를 받은 김병태 네 뒷차기 정코너가 용인대학의 네 네 네 네 바다차기 대차기로 많은 재미를 보내군요 오른발 홈코너에 유영택 선수가 175cm 네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박희철선수는 네 선수입니다 네 결승경기 네 4대1의 상황 네 다시 여름발 연속 돌려차기라든지 네 그 다음에 네 비차기 날의 차기 네 아 비차기 좋아